안녕하세요. 통일전문방송 황선의 통일콘서트의 황선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반도 관련 뉴스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슈를 집중 분석하면서 기존 언론이 외면해왔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인 이 분단과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황선의 통일콘서트 첫 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에 주목할 만한 남북관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의 SLBM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2020년에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의 조선노동당 7차 대회가 36년 만에 오는 5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화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는 필수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3명, 리이텐슈타인, 왕자 등이 방북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주간의 눈여겨볼 만한 한반도 관련한 기사나 칼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엘 위트의 글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조엘 위트는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사 채택 당시에 대북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미국의 외교관 출신이죠.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인용되곤 하는 삼팔로스라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의 운영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사실 북미 관계 관련해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자주 언론에다가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포린폴리시라는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입니다. 포린폴리시의 칼럼을 썼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프레시안과 통일뉴스의 장창중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외래교수의 번역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든 협상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이라 할지라도. 직역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 칼럼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글에서 조엘 위트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낸 반면 현재의 오바마 정부는 1990년 북미 협상의 교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고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은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지금처럼 포용불가, 교훈 불가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 같은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과 통일뉴스의 글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전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목소리가 조엘 위트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한반도 문제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코너는 최근 이슈가 되는 사안을 갖고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선 직전이었죠. 총선 직전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3명이 단체로 망명을 했다.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가면서 지금 남북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 특히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신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SNS 페북이나 이런 데서 의사 표명을 약간씩 해놓은 거 제가 또 보면서 너무 합리적인 문제 제기 이런 거라서 공유를 하고 해서 페북 친구들 안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탈북자들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셨고 그간에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이었죠. 이거 또 무죄까지 받아내시고 하시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부조리한 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좀 이렇게 바쁘신 중에 무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이 13명이 4월 7일 날 4월 7일 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들어오고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여튼 굉장히 조급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에 만나보신 탈북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오자마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키면서 전격적으로 발표한 예가 있었나요? 아주 고위급이 오거나 네. 황장엽 씨 같은 경우 네. 황장엽 씨. 아주 옛날이거나 최근에는 탈북자 수가 많아진 이후에는 특별하게 그런 경우들이 없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선거 전에 좀 조급하게 어떤 북풍몰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 속에서 저도 집단기순이라든가 소위 정찰총국 대자라는 사람이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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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이 통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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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좀 조급함이 느껴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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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정격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한민국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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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국정원 이 개입을 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이라는 게 대북 제재효과 때문에 해외식당 어려움이 겪고 결국 그게 통해서 한국에 왔다 저는 좀 자기 적인 총선용 그런 거로 생각이 들 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팩트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만 통일부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 여론 에서는 상당히 북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결론적으로 실패했지만 북풍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총선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네네. 하여튼 전례 없이 너무 빠른 진행이었던 것 같고요. 2005년 이었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에 한 400명이 넘게 베트남에서 기획 탈북이 있어서 당시에 남북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겼었죠. 네. 그래서 비행기가 통째로 정말 수백 명의 탈북사들을 싣고 들어온 예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막명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성과라면 그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시절에 대북정책이 가장 굉장히 빛나던 시절이었다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럼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13명이 어디에 보통은 탈북자들 들어오면 어디에 있나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오자마자 수용돼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흥 쪽에 있는데 그곳에 수용되어 지금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보호 대한민국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를 받고 그 조사를 마친 후에는 하나원 에 가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집을 배정받는다든가 해서 정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합신이라고 얘기하는 합동신문센터 안에서 이제 막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조작사건이라 간첩조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이름도 바꾸고 보호센터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했는데 여전히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북과 남이 이제 대결하고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귀순을 했다라든가 남에서 북으로 월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선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귀순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몇 명 이렇게 되면 기자회견도 크게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법적인 정비가 없다 보니까 대선공사라는데 몇 개월 수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최장 3년 6개월까지 수용해서 처음에는 간첩이다라고 고문도 하고 또 북과 관련돼서 그 사람이 아는 정보라는 정보는 다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완전히 검증이 되어야만 사회로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로 나갈 수 있고 그 뭐 그런 부분들이 북쪽에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 순간부터 법제로 정비된 게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같이 합동신문 절차를 최장 지금 현재 6개월까지 이 사람이 위장탈북한 것은 아닌지 어떤 탈북경로를 거쳐서 왔는지 여러 가지 또 각종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제반정보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최장 6개월까지 중앙합동신문센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과정이 독방에 구금된 채로 진행이 되고 어떤 외부의 조력 이나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실제로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죠 이 수사관들이 실제 수사와 같은 방식으로 독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 논란이 지금 있었고 간첩조작 사건이 밝혀졌고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로 까지 귀순용사라든가 탈북자들 관련 해서는 제가 듣는 여러 정보에 의하더라도 정말 사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하고 다른 문화의 원주민들의 어떤 그런 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문화라든가 예를 들면 최대가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화적인 어떤 학살을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개조를 하는 수준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그 과정이 저는 문제가 많고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각종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만이 과거에 국정원이 짐승 취급하면서 정말 고문했다는 이런 절절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회자는 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최근에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시급히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근거한 합동신문 센터 이 제도 자체 조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최장기간 이제 격리 수용 이게 사실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 정도인 거고 과거에 과거에 지금은 최장 6개월 동안 어쨌든 격리에서 격리에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건데 사실상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것 정도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 잖아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라는 게 보호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태국 주로 이제 지금 탈북 경로에서는 보면 태국 이민보호 감호소에 이제 거기에서 보호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서 1차 조사를 받고 대기하다가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면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보호 신청 어떤 귀순 의사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왜냐하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 에 비보호결정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장탈북자라든가 해외에서 국제범죄 마약범죄라든가 이걸 했다든가 또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온 사람이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 주거지원 이라든가 정척지원에 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해서 보호결정을 할지 안 할지라는 사실 그런 명목상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그 6개월의 의미는 아무 외부인의 조력 없이 그 6개월의 의미는 저는 독방에서 달력도 지금은 달력 주지만 달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관들만 만나서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신체의 극심한 고통 그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이 조작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이고 각종 어떤 재반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 방식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형사수송법 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실제로 범죄 용의 자에 대해서도 사실 변호인 조력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 이런 구금일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화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인권 차원에서 보면 범죄자로 접근을 해도 굉장히 가혹한 어떤 격리와 독거수용 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난민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다른 난민심사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좀 가혹한 어떤 격리나 수사관들의 심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다른 외국에서의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난민법을 적용을 합니다. 난민법에 보면 변호인 조력권이라든가 실내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그리고 유엔이라든가 제3의 기구가 난민 절차에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는 수용과 관련된 문제든가 이런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법률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탈북난민과 관련되어서 는 현재 법에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도 똑같이 난민법에 준용해서 조사 과정 자체가 외부 접촉도 허용되 야 되고 그 조사 과정에 확인하고자 하는 누구나가 접근했을 때는 그걸 확인을 해 줘야 되고 또 변호인 조력권이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북분단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유독 탈북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가혹하다라는 말조차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신체의 자유가 극심하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독방조사시설은 고문시설 이다. 그래서 유엔에 고문방지협약이나 유엔 각종 고문방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탈북자 전체 집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반인도적인 범죄적 독방수용 조사 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인권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지금 법치주의의 하나의 사각지대로 인권단체나 제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북한이탈주민보호 과 중앙합동신문이라는 센터에서 지금 개인 독방수용 조사를 최장 6개월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야만적 고문행위인가를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걸 극복해야만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 이런 걸 좀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난민을 굉장히 환영하지 않는데 유독 이제 탈북 난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대우와 관련해서는 중범죄보다 중범죄자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되는 최장기간 6개월까지의 독거 심사 과정 이런 것들을 가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바로 북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만 환영을 합니다. 그나 실제 그러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자마자 받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율배반적인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드러낸 거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제 6개월 동안 정리 수용되어 있다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택할 건 이겁니다. 말 잘 듣겠습니다. 저를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하나원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네. 숨 쉬게 해주세요. 전 말 잘 듣겠습니다. 이걸 사실 훈련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사실 13분 중에 만나본 분이 없으시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지금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 당국의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탈북자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모임의 분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북의 얘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의혹의 핵심에는 이게 지금 그렇게 발표가 돼야 될 사안도 아닌데 또 이례 적으로 발표까지 되면서 신속하게 또 국내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건 특혜 아닙니까 특혜. 보통 탈북자들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태국 이민보 가무소까지 가는 과정도 길고 거기서 바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들어온 분들 중에서 과연 스스로의 의사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들어왔는지 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이 누군가가 독방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른 난민들과 관련돼서도 난민 지원단체라든지 물품을 남민들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난민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외부와 투명하게 돼야 그 사람들이 안에서 불안감도 없어질 수 있고 낯선 나라에 와서 망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난민 관련 단체도 접근할 수 있고 종교단체도 접근할 수 있고 더욱이 유엔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남과 북의 가족들 들면 이런 서로 정부 단계 얘기가 다르고 북의 가족들 얘기가 다르고 그렇다고 그러면 유엔의 어떤 단체도 접근을 해서 인도주의적인 혹시 문제는 없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인이 지금 한국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절차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지금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과정 중에 아까 난민법에서는 변호인 조력권 는 있지 않습니까. 신뢰관계는 동서 필요하듯이 탈북난민이라 해서 그걸 달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변호인이 들어가고 외부에서 한다 해서 그 탈북난민시설에 어떤 테러 위험이 있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난민법 에 준용해서 특히나 더욱 자진 귀순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특별하게라도 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외부적인 접촉 또는 지원 여러 가지 변호인의 조력 여러 가지를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하기를 강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이 되지 않으면 지금 남과 북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인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한국이 사실 반인권국가 납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의혹을 좀 벗을 길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오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대 인권국가로서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변호인들 이나 인권단체들에서 이분들을 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이 적극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어쨌든 북녘에 들어간 7명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료들 동료들은 전격적으로 그날 차량이 아예 그 식당 뒷문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전격적으로 그냥 자기 동료들을 싣고서는 달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횡령했다. 같이 동업한 사람들이 이런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국정원하고 이 식당 지배인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걸 기획해왔다. 그래서 시기를 본 건데 이제 총선 여론이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이것이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한국 언론에서도 다 이제 좀 보도가 됐지요. 기자분들도 취재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엇갈린 주장들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미 국제 이슈화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CNN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김연희 씨 사안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북쪽의 가족들이 이제 강제실종 억류와 관련된 유행기구에다가 진정을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희 씨는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북쪽의 가족들이 당연히 김연희 씨 송환을 요청을 하고 김연희 씨 또 보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인도주의적으로 대한민국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상인이 특히 남북 간에 화해의 계기로 삼아서 북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13분이 예를 들면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두고두고 이후에 문제가 될 때 이거는 만약에 13분들이 자기의 뜻에 반해서 한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이건 굉장히 천인공루할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국자의 말만 들어라 남북의 어떤 대결 공세에서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니 그와 우린 다르고 우리 당국의 말만 믿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제 이슈화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의 조사 어떤 실제 13명의 의사를 확인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저는 문제 제기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건 국제적인 유엔기구라든가 국제적십자사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법률과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경로로 그게 결국은 집단 귀순 의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계속 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의혹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저는 신속하게 13분의 기자회견을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한국의 시민단체 또는 국제 유엔 관계자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한다든가 또는 변호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의혹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이 사람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오히려 굉장히 비정상적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요. 요즘에 또 이제 갑자기 북한의 그 대좌가 상당히 높은 지위인가봐요. 저는 이제 군 관련해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대좌 망명 사건이다라고 해서 또 대서특회를 했습니다 이걸.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망명을 한 것도 아닌 거예요. 내용이 뭐 구체적인 건 없어요 . 고위 정찰총계 고위층이 기순 을 했다. 네. 그렇게 하면 북한 사회에 동요가 많고 또 그것들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 발표로 하더라도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2016년 발표. 지난해 왔을 때는 발표를 안 했다가 총선 압도가 하니까 또 이게 북풍 의혹을 지금 낳고 있었던 것이고 또 딸과 함께 기순을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맞춰보고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홍강철 씨라는 또 보위사령부 집화 조작간첩 사건이 하다 보니까 홍강철 씨가 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국정수사관들이 그 배부장에서 배부를 하고 있던 저 사람이 정찰총국 대자인데 뭐 마약을 마약과 관련 장사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단속이 됐는데 국정수사관들이 빼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정찰총국 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마침 또 하는 사건 중에 귀순 했다는 정찰총국 공작원의 진술 조서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와서 가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한 번 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증인 신문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유죄를 입증하는 검찰은 오히려 북한에 예를 들면 그런 만행을 당 당하게 법정에서 대외 언론이 보는 가운데 사교해서라고 저는 증인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변호인은 증인 세워달라 그러고 검찰은 그 사람의 신변 보장 양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서 결국 전혀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를 보고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동일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서 제가 국정원에 묻고 싶었던 얘기를 혹시 이 사람 아니냐 이 사람 이면 좀 그렇게 대외 북풍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좀 세워줘라. 그러게요. 그럼 이 사람 동일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페이비스북에 글을 한 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어쨌든 법정 에는 불출석하고 있고 그런데 국방부 는 되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원래 확인을 해 주나요 망명자에 대해서 그런데 국방부가 혹시 이 신문센터 나 이런 데에서 이런 데 관여 하나요 학동신문센터는 주되게 국정원이 관할을 하고 그중에서 군 출신 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기무사라 군 출신에서 조사했을 수는 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국정원이 주된 아마 담당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국방부 에서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무사 쪽에서 합동신문에 참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할 권한 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뭐 국정원 에서 실제적인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는 대행해서 자세한 내마 까지는 모른 상태로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선 전에 두 개의 탈북 사건이 지금 기사화 여론화 됐습니다. 떠들썩하게 그래서 하나는 어쨌든 민간 쪽에서 13명이 단 탈출을 시도한 지 단 하루 만에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한국사회에 들어와서 이걸 전국적으로 보도 한 케이스고 하나는 고위층 대좌 한참 전에 왔는데 알고 있는 분과 동일인이라면 2년 전입니다. 2년 전. 발표대로 하더라도 1년 전.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발표 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많이 의심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야권이 분열되 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라는 그때 감이 좀 왔었 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실까요 라고 제가 의심 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의아했고 뭔가 조급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 습니다. 또 하나 좀 되게 신기한 거는 그 1효시사 1효시사에서 신상미 기자가 이 사건 난 초반에 요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보면 되게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13명이 집단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고 준비 중이었다고 이게 새누리당이 준비 중이었다. 그래서 새누리당 측은 성명서 발표를 하려고 했고 귀순자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단위는 뭐 새누리당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말은 새누리당 측 관계자로부터 누군가가 들었겠죠. 준비를 했는데 13명 중에 한국행 모르고 따라온 사람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런 걸 귀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견 중 어떤 돌발 발언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굉장히 큰 뉴스거리인데 1효시사의 우리 신상미 기자님 외로 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검증을 하는 언론들이 지금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이게 가장 내밀한 보도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 . 저도 깜짝 놀라서 저도 쇼킹한 뉴스거리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집단 귀순 사건 이후에 한 소식통에 의하면 새누리당 측이 성명서 발표 와 귀순자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귀순자의 기자회견은 뭐 딴 단위가 준비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걸 갖고 적극적인 정치 선전 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13명의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이 중에 한국행을 모르고 따라온 사람이 있다. 예. 요거는 이제 단수일지 복수일지는 모르겠으나 요런 상황이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북에서 동료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정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모르고 간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있는 거고 이것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이 13명이 다 다른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는 동의해서 왔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한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를 지점으로 간다고 인식하고 온 사람이 사람이라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희태 선교회장 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2의 김연희 사태가 우려된다. 영업이 잘 되는 말레이시로 가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설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문적으로 또 이런 탈북자의 문제를 좀 관여하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계속 주장했듯이 13명 전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 만약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편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남북의 분단 대치 상황에서는 귀순 회유 공작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선이 왔는데 귀순 의사로 온 게 아니라 표류가 돼서 왔어도 만약에 귀순한 거로 발표를 하면 귀순한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제가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이러면서 결국 자기 의사에 반해서 또 가족들하고 생이별의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는 투명성 있게 지금 빨리 집단의 13명과 관련된 어떤 투명성 있는 의사 확인 절차를 빨리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나중에. 그렇죠. 1년 뒤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의 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여기서 13명 중에 사실 한국행인지 알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지배인은 당연히 알았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오히려 이제 여기서 시간이 좀 지금도 너무 지치됐지만 만약에 한국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뭐 1명이든 1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이런 때 그냥 다 공개하고 다시 송환하는 거에서 지금 완전 꽉 막힌 남북관계가 오히려 아주 전면에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거는 사후적인 평가하고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인권이 사실 어떤 안보라는 거 아래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지금 침해당하는 이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국지사회의 의혹의 눈길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오히려 좀 다시 뒤바꾸고 한국사회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의혹이 가득 찬데 국내외적으로 의혹이 가득 찬데 이걸 계속 고집해서 13명의 딱 만들어진 세누르당이 원하던 세누르당 성명에 담겨진 그런 내용의 기자회의관을 꼭 무리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바쁘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도 어떻게 변호사 단체들 차원에서 이런 탈북자 인권 문제 이런 것들 최근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당 2만 원 2만 원을 받으면서 정말 위험한 관제 데모에 계속 이렇게 동원되고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런 활동 좀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어쨌든 탈북자들 관련해서는 이제 합동신문센터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이제 국회가 열리고 하면 좀 법 문제 제도 문제를 좀 계속 다룰 생각이고요 네.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완전히 황굴 탈퇴해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국정원의 어떤 여러 가지 공합몰이나 이런 선거 개입이나 국내 정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계속 힘을 키워서 견제를 해야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 탈북자의 문제가 탈북자를 대한민국에 데려와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용을 하고 관제 데모에 앞장세우고 대북 비난 비나 살포에 하고 참 근본은 결국 우리가 남북이 화해하지 못하는 이런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단의 비극의 극복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새삼 저는 항상 탈북자 문제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끼고 있고요. 정말 우리 탈북자분들을 지금 현 상태와 같이 이용하고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체제 대결에 활용하기보다는 남북이 같이 화해하면 해결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북자분들도 고향에 갈 수도 있도록 하고 과거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남쪽으로 도망을 왔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사면을 해 가지고 또 이상가족 상봉하듯이 좀 할 수도 있고 해서 좀 우리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이렇게 남북이 하나로 좀 통일지향이 하는 관계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변호사님 건강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근 남북관계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 좀 13명의 망명자 귀순 의사자라고 지금 한국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관련해서 장경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루빨리 이분들의 자유의사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이 되고 그것이 또 남북관계 발전에도 또 다른 총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홀시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주권방송은 평화번영과 민주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방송